2부에서 계속됩니다. 미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요즘에 아예 눈도 안 마주쳐. 미나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미나야 늦었다, 얼른 자자. 미나야, 여인아. 나도 갈래, 데려가줘. 미나야, 여인아.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32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10년째 쫓고 있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이나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의 신이. 세스블르게 셀지어다. 이나에서 돌아오면 그 시민에게 꾸gado. 뭐지? 지금 우리에게 예상한 babalten은 대로 마주케시게 됨. ileri 오시아 남라니아. 2부에서 계속되면 대로 할 수 있는 국가? 2부에서 계속되면 대로 없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